어디 가? 올라가야지 가지마 허준재 취했어? 가지마는 취했을 때 하는 말인데 취했다고 치고? 어쨌든 가지마 나는 안 가지 허준재 응 근데 아까 그거 그거 뭐 아니 아까 그거 이거? 응 안 되지 잊어버리면 되겠니? 콜 이번 건 안 잊어버릴게 자자 나 너랑 이렇게 자야 무서운 꿈 안 꿀 것 같아 허준재 매일 밤 무서운 꿈 꿨으면 좋겠다 무서운 꿈 개좋아 사랑하고 있어 바보야 너를 기다리고 있던 말이야 괜찮아 바보야 계속 가슴 뛰는걸 심장에 꽁 차고서 또 왜 왜 몰라 어젠재 어젠재는 나를 좋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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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힘이 진짜 주차가 안 돼!